팀장 소우르비 팀원 선택 과정에서 도박을 노렸다 하하하하 PC 이그오브레전드 티어는 낮아도 평소 따윤이 와 소니쇼를 아 이거 불서 너무 아침까지 했어 아 대회 어제 우승하고 너무 힘들었다 아 와나 때 대회가 껴있었잖아요 대회 전날에 연습을 졸라 오래 했습니다 졸라 오래 짜오가 내 에이스카드잖아 짜오를 뺏기 때릴 데뷔해서 잭스를 하루종일 했어 잭스 짜오 카운터치려고 잭스 연습을 하루종일 했어 근데 못 꺼낸게 좀 아쉽네 아 나도 스니카드 꺼내고 싶었는데 팀원들이 꺼내는걸로 만족하고 나는 그냥 짜오 하던가 그랬습니다 짜오가 좋으니까 음 소울우비요? 짜식아 부럽지마 어? 사랑해서 우승하든가 부러우면 우승해야 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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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제가 그 도연이를 뽑은 이유가 아마 거의 최연소였을거 최연소 보통 어렸을때부터 휴대폰을 만진단 말이야 모바일 게임을 평소에 안하더라도 금방 적응해 금방 적응해요 변수가 이제 야비야비였어요 야비야비야비 열정이 없고 그냥 대충 그냥 껄럭껄럭하다가 안할줄 알았는데 본드 찍은거야 오 아니 졸라 열심히 한거야 내가 있으면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있나봐 아니면 원래 연습을 열심히 하시나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맨 처음에는 내가 서포터하자 도윤이 원딜 시키자 도윤이 잘하니까 내가 닦아서 금물 만들자 그리고 맨 처음에 던이 정글을 시켰어 맨 처음에 첫날에 이렇게 갔는데 던이 못한다는건 아닌데 상체가 약간 불안하고 오브젝트를 못챙기고 갱이 애매해 안되겠다 던이 서포터 되니까 내가 정글 가자 그 자나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사람이 판을 좀 깔아야돼 좋아 나의 추종 플레임팀이랑 우리팀이랑 상성이 안맞았어 플레임이 먼저 걸진 않더라고 일단은 치킨쿤이 먼저 건단 말이야 근데 정글이 나야 정글이 나야 보면은 내가 항상 이를 찔러요 그냥 나는 간보기로 이를 찌른단 말이야 한번 탁 찌르면은 도망가 어? 이겼다 나랑 싸워 내가 도망가야돼 때려보면 답이 나오면 때려보면은 정보가 나와요 대회에 다시 보기 봤는데 이 찌르니까 전멸쓰고 난리다더라고 나 때리면 도망가도 되는데 한 번 몇 번 간으로 찔러 보는게 몇 개 번 있어요 간으로 상대 정글에서 막 이 찌르다가 몇 번 죽었는데 어 내 그런 데이터 얻다가 그런거고 근데 어떻게 사면봉도 아니고 사면자오라 하게 될 줄 몰랐어 사면자오 야 보니까 내가 이상해가지고 그 플레이니까 보니까 뭐 의사소통이 거기 안됐나봐 의사소통이 안되가지고 그라가스가 자연픽이었대 자연픽 자연사도 아니고 자연픽돼가지고 팀원들이 팀장님 짜오 짜오 바로 내가 먹었지 바로 딴거 하고싶은데 치키쿤 너무 잘하니까 대전기록 봤는데 짜오 원툴이야 그저 짜오만해 무슨 짜장면 중독자야 미친듯이 하더라고 짜오자르반 가르반 가르반이 나쁜 카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1대를 넘으면 짜오가 이기니까 음 좋았다 아이고 마이온게를 으로 지ні 나이앤나 아 이거 노래요? 이것도 언제 한번 바꿔야겠다 이것도 어쨌건 신경 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바꿔야 되는데 되게 좋았는데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솝님 오만원 노래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 짜장대리 너무 멋있다고 이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금을 어 내가 지금 바꾸고 다시 틀어드릴게요 원래 오늘 방송 전에 바꾸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안 바꿨거든요 아 원래 이 5만원 이상 안 터지니까 뭐 없겠지 아구씨 밀었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안 터지겠지 만지는 법을 모르겠네 이거 맞나? 이거 보이나? 더 위험한 거네 스무스하지 못할 뻔했어 다시 한번 보자 아 이거 왜 자꾸 별빛이 내린다가 나오는 거야 아씨 어떻게 큰일 날 뻔했네 됐다 아씨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저렴한데? 원래 기본입니다 디폴트 짜장젤리 개멋져 아 이소님 아 여러분들 요것도 괜찮죠? 짤그랑 소리도 젤모니카로 음원하나 젤모니카 녹음하자 오승치치은 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천원 돈에 5만원 돈에 아 이응님 5만원 돈에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웅장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5만원이 겨우 짤랑이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작권 맛 좀 볼래? 아 좀 빠르게 좀 찾아볼게요 일단은 금방 할 거로 너무 금방 끝나니까 좀 밋밋하죠? 이거는 괜찮겠지? 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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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 나의 추종자로군 음 야 이게 걸리면 하스 방송 어떻게 해? 팔로 하자 티리언 없애야 되냐고 어?! 힝 그래가지고 이제 으으음 쯝 와라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제 다 했나? 응 그래가지고 일단 고랜도 싸램 고랜도 싸램 자나떼 스프 와르떼 으음 우승했다에 이 말이야 자나떼 와르떼 으르떼 으음 고랜도 슬램 이었다 여기 신짜온은 달라 인간젤리 연속 우승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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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나만 사진이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나만 왜 사진이지? 근데 귀여우면 됐어 설마 내 얼굴이 혐오스러워서 이거 박은건 아니겠지? 그것만 아니면 되는데 그냥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했겠지? 아 뭐야? 아우 쉣 탈모? 어 찌즈 크라스 프사로 막가? 그래서 이제 그런거 아니야? 주문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여기 3등 팀을 3등한게 신기해서 4등 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상대 팀이라서 이제 이런 말 하는거지만 대회 무승이었으면 재밌었겠다 아니 근데 본인들은 재밌었겠지 무승이였으면 티어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팀장 소르비 팀원 선택과정에서 도박을 노렸다 하하하하 PC e그오브레전드 티어는 낮아도 평소! 하하하하하하 평소 모발게임이 된다고 알지? 다윈이 와 소니셔를? 흐리 아니 왜 뭐지? 안댕 잘하겠네 확연한 악수였다고 악수... 악수할래? 팀 구성이 끝나고 보니 팀 전체적으로 리그 브랜드 실력이 가장 낮았다 다권게이밍과의 상에서 완패를 당했고 특정 문제를 지극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급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소울읍 역시 본인 플레이 바빠 적절하게 오도도 안됐다 그러나 마지막 대회는 달랐다 돌림상사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왔다 소울읍의 신즈드가 활약하면 역전까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드로 판을 다쳤어 지드로 야비압 인간젤리 인간젤리는 이번에도 울었을까 결승전은 패스형 마음대로였다 세판 모두 짜오를 잡은 인간젤리는 마음껏 협병을 누리봤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알던 신짜오가 아니었다 라노벨인줄 역시 인간젤리 선택은 언제나 옳다 틀리마는 아니었다 전자리 언제나 옳지 아 안이죠x2 물어봐 에? 삐졌어?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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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할라 할 말은 땜에 아 내일 하핫핫핫하핫ơ했핰 하핫핫ㅢ 하핫핫 하핫하핫 이기는걸요? 이거 끝나고? 아 이거 끝나고면 사실 지질 않는건가? 하핫핫하이 지질 않는게? 내가 어제 수업이랑 좋아하는데 못하더라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뭐 말해도 됩니까? 근데 진짜 못하더라 깜져봤다 누워서 하나 뭐 놀랬어 진짜 못하긴 하더라 휴대폰이랑 안 어울리나봐 허미랑 친하게 지내라 허미랑 휴대폰이랑 좀 인연이 없나봐 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